보자 하면은 테디 풀 상태구나 언제 나오니? 나왔죠? 다시 청소 드립시다 예 때려줘 할머니 안부 전화 해주시고 지금 그루렁거리죠? 이럴 땐 그냥 놀아주면 돼요 인구 감소인 적극적이기 아 spirits 음 음 아 아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맵다 맵다 매워 좋아 이럴때는 한원가지의 방법이 있어 들어가 들어가 야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야 니가 희생하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어 그렇지 않아? 그게 더 좋지 않아? 우리 생각을 해봐 야 야 정신차려 얘들아 얘들아 정신차려 정신차려 아 새 탈출했다 야 새잡아 새잡아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직원 한 새끼 갈아놓고 저거를 하자고 야 야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 때려 때려 아웃 오버 컨트롤이야 아 지금 다 새잡으러 갔구나 아 자 야 야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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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페셜 우와 야 처음 보는 데다 신기하다 와 일단 신기한 거 끝났고 자 우리 테디베어 씨를 안아주려면은 사람이 없지? 지금 한 명 갈렸어요 또 어디갔어? 야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빨리 잡으라고 야 제발 저거 잡아야지 우리가 게임할 수 있다고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어 빨리 잡어 야 씨 기계 쑤셔 놓고 지금 뭐야 아 안돼 지금 직원 하나 홀리고 있는데 홀리고 있어 홀리고 있어 야 정신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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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직원 하나 끝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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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한 명 청소시켜 청소시켜 그리고 야 야 빨리 빨리 야 지금 새 새 새 새 어디갔어 새 아직 아 새 지금 탈출했어 아직도? 아 무드 이상하잖아 지금 야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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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어 저거 제 앞에 제 앞에 제 앞에 하아 하야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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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는게 없어 할 수 있는게 없어 빨리잡아 빨리잡아 지금 어디갔어? 야 그렇게 어디갔어 제발 제발 좋아 야 일단 지금 할 수 있어? 야 저거 절대 노리지 말고 야 80피스트 빨리 가서 안아주고 지금 여기 야 야 때려 때려 그냥 접해 진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접해버리고 야 들어갔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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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들어갔어? 야 얘 왜 왜? 아 어디있어 대체? 안돼 지금 다른거 신경써 다른거 야 얘 접해 야 패버려 얘도 패버려 지금 얘 지금 나가면 게임이 망해요 야 야 얘 들어갔어 일단 들어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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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기 줘 고기 줘 아니 아니 고기 줘 고기 줘 고기 줘 야 고기 줬어? 어 고기 주고 있지 그래서 뭐가 문제야 지금 야 왜 또 소리 이상해 소리 야 소리 뭔데 뭔데 지금 얜 아닌데 토르망치 아니잖아 뭔데 오늘 소리가 나는데 지금 얘는 지금 엔케빨리 수지 최대치죠? 오케이 됐어 어느정도 정리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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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얘 죽었어 야 누군데 누군데 지금 아 지금 내가 지금 어째 살아두고 아 그 이거 요거 요거 때문에 한명 미쳐가지고 요기 갈아널려가는거 같은데 아 아니야 아니야 깰수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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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할수있다 빨리 최면을 걸고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야 최대한 해봐 최대한 해봐 우리 이거 깰수 있어 그냥 깨면 작땡 깨면 작땡 그쵸? 안그래요? 봐봐 지금 하나 놓고 있어 지금 그리고 깨기만 하면 작땡 깨기만 하면 나 또 탈출하고 있어있어 안돼요 니가 탈출하면 우리 회사가 망해요 야 일로와 야 아니야 야 좋아 됐어 그리고 우리가 어디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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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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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버리고 버리고 얘 지금 엔켓 빨리 수치 높아졌어 지금 야 이 개! 그즈같은 느낌 진짜! 야 때려! 야 우리 공주님 때리시고 어디갔어? 야 청소 한 번 더 해! 아 또 흙 찍어 올린다! 야 야 가지마 가지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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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지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발! 제발! 야 씨! 야 씨 안돼 안돼 너 가지마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제발 정신 차려! 야 저 오케이 됐어 정신 차려! 서우 씨 또 새 탈출하고 있어 씨! 야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가 야 야 오케이 야 이거 깰 수 있어 에너지 거의 다 모였어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진짜 야 야 내가 핵을 누르고도 살아남는 걸 보여줬겠어 어? 할 수 있잖아 우리? 우리 할 수 있어 야 왜 그래 안 돼 안 될 사람처럼 하지마 여캐 안돼 여캐 안돼 방법이 하나 있어 여캐하나 들어가 야 이처럼 갈아 넣어 구두야 구두야 야 모든 녀석들이 죽이면서 엔켄팔리 수치를 높여 어? 우리 회사의 희망은 너다 어? 야 내가 그 방법을 생각 못했네 야 때려 때려 야 우리 공주님 때려 야 구두씨 모두를 죽이세요 죽여 죽여버려 엔켄팔리 수치 높아지고 있어 좋았어 야 어떤 방식으로도 상관 없어 야 어떤 방식으로 상관 없으니까 엔켄팔리 수치만 높이면 돼 응? 그 우리 이런 회사 아니었어? 어? 다른 거 상관 없어 엔켄팔리 수치만 높이면 돼 자 어떤 방법을 다 쓰어도 돼 응 봐봐 엔켄팔리 수치 높아지고 있어 구두 아저씨 야 도우미도우미도우미도우미도우미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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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 얘 배고픈데 배고픈네 아 또 탈출했어요 또 탈출했어 또 탈출 왜 안되는데 야 에너지 다 채웠잖아 왜 안되는데 야 에너지 다 채웠잖아 왜 그래 아니 야 에너지 다 채웠는데 왜 이래 아니 에너지 다 채웠잖아 고기 줄게 하아 헬저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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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안되요? 구두잡아야겠구나 그러면은 구두 제압을 해 왜 제압이 안돼? 얘 제압을 해야된다니까? 아니 왜 제압이 안되지? 아니 게이지 1부족같은거 아니에요 1170 다치웠어 아니 이건 아니잖아 아 잠깐만 천천히 가자 오케이 얘는 지금 제압이 되요 밥 줘 밥 주시고 커뮤니케이션을 다른 부서에서 밀어넣자 하고 고기 줘 오케이 파시피스트 야 얜 때려 아 지금 수비하러 갔구나 원래 에너지만 채우면 장땡이거든요? 아뇨? 이거 오류같아 이거 오류같아 어디서 웃는거야? 아 여깄다 아 여깄다 제압으로 하.. 아니 제압 제압 명령이 안내려져요 지금 아니 왜 왜 여기까지 닿아서 버그냐 너무하는거 아냐? 감사합니다.